한국 정부가 겉으로 온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 우회에 지원한 포탄 규모가 유럽 전체의 지원 물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워싱턴포스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 등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독재자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자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 해당 전쟁을 사전에 한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가운데 미국에서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 올 한 해 동안에 38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키즈를 상실하셨다면 healthcare.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 올 한해 동안에만 38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주말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21살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총에 맞아 아이 1명과 성인 3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한 남성이 총기로 아내와 두 딸, 남동생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는 등 37번째, 38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해가 됐습니다. 올해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 197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총기 난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관련 폭력 사건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안에 동안 미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사람의 수는 4만 8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약 132명이 총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 중 54%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스위스 대형은행 픽테가 미국 납세자들과 공모해 56억 달러 이상을 은닉하고 5,060만 달러 상당 탈세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1억 2,29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는 보도입니다. 스위스 은행 픽테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고객을 대신해 1,637개 계좌를 보유하면서 총 5,060만 달러 미국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픽테는 미신고 계좌를 개설유지은 리케 세금 회피를 도왔으며 고객들의 총자산 약 200억 달러 중 56억 달러 이상을 미신고 계좌로 보유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좌 관련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은행에 보관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1억 2,29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한 스위스 은행 픽테는 합의 조건을 준수하면 법무부는 탈세 혐의 기소를 3년간 유예한 뒤 불기소 처분하게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를 고해 추락시켜 마치 긴박한 탈출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미국인 유튜버 트레버 대니얼 제이컵의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제이컵이 소형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상공을 날다 돌연 낙하산을 매고 탈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그는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셀카봉 카메라를 손에 들고 낙하산을 맨 상태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접한 일부 네티즌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제이컵은 연방 수사관에게 비행기 추락 위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이컵은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후원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항공 당국은 지난해 제이컵의 조종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차량 과속 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는 등 시끄럽게 운전할 경우에도 무인 카메라에 적발됩니다. 뉴욕시가 도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 카메라를 도로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시의회에는 맨하튼과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스, 스테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내 5개 자치구에 최소한 5대 이상의 소음 단속 카메라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 대에 3만 5천 달러의 카메라는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소음기가 개조돼 포금을 내는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 시 차주에게 최소 800달러,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9대의 무인 카메라를 구매했고 올해 안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솔트노수 밑에 세계 최대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튬 국제시세는 톤당 2만 9천 달러, 1,800톤의 리튬은 약 5,400억 달러 이상이며 이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 될 전기자동차 3억 7,500만 대의 탑재할 배터리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이와 관련 리튬 매장량에 관한 한 캘리포니아주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광산 회사들이 솔트노 밑에 매장된 엄청난 리튬 채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 수출에 있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에너지부는 솔트노 아래 매장된 리튬 외에도 염수 성분의 호순물에서 리튬을 추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리튬까지 더하면 총 3,400만 톤의 리튬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958년 발표된 브랜다 리의 로킹 어라운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가 65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79세를 맞은 노가수 브랜다 리가 13세 때 녹음한 곡이 이제 역사상 최고령 1위 곡 가수로 올랐습니다. 또한 해당 노래는 발표된 지 가장 오랜 시간 만에 1위에 오른 노래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에서 엘명 성탄 연금이라 불리던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새로운 대악마가 나타난 것입니다. 로킹 어라운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난 한 주 동안 3,490만 번의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이 노래의 1위 등극은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불고 있는 복곡 열풍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보다도 36년 전 노래가 더욱 강력한 역주행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스타일의 고풍스러운 편곡과 가창법의 젊은 세대들이 새로움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9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먼저 팝가스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인물에 꼽힌 것에 주목됐습니다. 그녀의 공연으로 공연이 열리는 지역 경제가 들썩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후보에 들었습니다. 그의 대관식은 충분히 전세계가 주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우크라 전쟁을 주도한 푸틴 대통령이 타임즈 올해의 인물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 옥리을 기소한 검사들, 할리우드 시나이로 작가와 배우들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타임즈 올해의 인물은 이제 내일 최종 발표됩니다. 맥도날드가 새로운 콜라보를 통해 재디자인된 클래식 맥너겟 버디즈가 12월 11일부터 출시됩니다. 맥도날드의 평생 팬인 커윈 프로스트와 최초로 선보이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제품으로 선보인 커윈 프로스트 박스에는 시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빅맥종 1개 선택 메뉴와 월드 페이머스 프라잇 탄산, 음료 그리고 스페셜 맥너겟 버디 수집품 1개가 포함됩니다. 맥너겟 버디즈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실사 상품으로 컴백하는 것으로 커윈 프로스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자인됐습니다. 한편 맥너겟 버디즈는 1988년 한정판 해피밀의 일부로서 10개의 각기 다른 맥너겟 버디 컬렉션과 함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익살스러운 모음과 성격, 엉뚱한 상상력과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맥도날드 팬들은 커스텀 맥도날드 엑스 커윈 프로스트 굿즈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2사이즈 USA가 이어집니다. 한국 정부가 겉으론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그 포탄 규모가 유럽 전체 지원 물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로 인해 러시아의 큰 안보상에 위협을 가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분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나서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설명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해 2월 말 이후 1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점검하는 신층 기사를 통해 어떠한 방식이었든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보다 더 많은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무기, 탄약을 제때 지원하는 일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2월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제를 열린 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요 안건은 바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155mm 포탄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월 9만 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지만 미국이 증산을 한다 해도 필요량의 10분의 1 정도만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 등이 내린 결론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이 보유한 155mm 포탄 33만 발을 41년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걸림돌은 전쟁 지역의 살상무기 공급을 제한한다는 한국의 규정이었습니다. 일단 신문은 한국 정부는 직접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지 않는 간접적 방식이라면 미국의 제한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이 보낸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되는지 미국을 거쳐 받는 시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국이 무기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자 러시아 외교부는 그 다음날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 접근법에 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후 지난 9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히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지만 연방 법무부가 지난 40년 동안 미국 국무부 등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전직 미국 외교관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된 외교관은 쿠바 정보기관 총 첩보국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다 더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연방 수사국은 어제 플로이드아주 마이애에서 올해 73살의 마누엘루차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차 전 미국 대사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국무부에 들어가 대각관 중남비 담당 NSC 국정으로 일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국 남부사령부의 자문약을 맡은 미국의 외교 전문가였습니다. 기밀정부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고위직을 두루 역임했던 것입니다. 메리 칼런드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외국 여원이 미국 정부의 가장 고위급의 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침투한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1950년 볼리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고요. 뉴욕에서 자란 루차는 불우한 가정 환경소에서도 예일과 하버드대, 조지타운대 등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1981년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검찰은 공속장에서 그가 명문대 학위를 취득할 무렵 이미 쿠바 총첩보국에 포섭됐으며 미국 국무부에 입부한 첫 해부터 쿠바를 위해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루차가 국무부에서 단 한 승간도 미국을 위해 일한 적이 없으며 쿠바 정보기관을 돕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며 그는 항상 미국을 적이라고 지칭했고 쿠바 내 정보원들을 동지라고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자타가 공연하는 미국의 중남비통이었던 루차는 사실은 쿠바에 깊이 충성했던 간첩인 것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에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루차의 유별난 충성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차를 오랫동안 추적했던 연방수사국 FBI는 자사 비밀요원을 쿠바 정보기관 총첩보국의 요원으로 위장해 루차에게 접근하도록 했고 마이애메스 루차를 만난 연방수사국 FBI 요원은 완벽하게 그를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루차가 지난 40년간 쿠바 정보국을 위해 간첩으로 일했다는 주요 진술까지 받아냈습니다. 자 루차는 쿠바 정권에 아직도 충성하냐는 FBI 요원의 질문에 아직까지 나를 잊지 않는 쿠바 총첩보국에 감사할 따름이며 나를 의심하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한다며 이 질문은 내가 남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도 답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방본부는 이번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신농평을 거부했고 루차의 아내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뒤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지 등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만일 승리할 경우 독재자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미국 내 언론들과 반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 독재를 계속 언급하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번째 트럼프 인기가 첫 번째보다 보다 더 급진적일 수 있다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트럼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충동을 보여왔지만 그의 정책 운영은 이제 더욱 정교해지고 그를 견제할 완충장치도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운동에서의 트럼프의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수사는 역사적인 파시스트 독지자들과 현대 포퓰리즘 강자들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경각심과 비교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가리키며 미국에서 해충처럼 살며 거짓말을 하고 도덕질을 하며 선거에서 속임수를 쓰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급진적 좌파 깡패들을 근절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탈퇴와 메시코마약 카르텔 공격을 위한 군대 파견, 도신 공공질서 강화를 위한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미비 이민자 방출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의 의제가 모두 일탈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연방법무부를 이용해 정지역에게 복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신문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스뿐만 아닙니다. 워싱턴포스지는 희망적인 생각을 멈추고 엄연한 현실을 즉시하자며 미국에는 독재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내용을 담은 칼럼까지 게재했습니다. 칼럼에서 트럼프가 박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민주당이 이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독재 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인 리즈 첸이 전 하원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트럼프 치아에서 독재 정권이 될 위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자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을 두려워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위의 전문 매체 덕실에 따르면 연방위 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재산한다면 독재로 흐를 것이라는 이 같은 경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차기 대선에서 자신감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큰 조 바이든 민주당 쪽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기자라고 지칭하는 새로운 공격을 지난 일 시작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평가한 바이든 대통령과 또 그 지지 세력의 주장을 뒤집어 그대로 되절로 준 것입니다. 이에 마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 민주주의와 전면제를 벌여왔다며 자신을 백악관에 다시 앉힌다면 그 통치는 끝나고 이제 미국은 다시 한번 자유국가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 해당 전쟁을 사전에 한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공매더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도 하마스의 공격전에 미국 내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급 하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이곳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 해당 내용을 사전에 한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더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관련 주가가 떨어질 것에 돈을 걸었다는 것인데요. 이 논문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기 5일 전인 지난 10월 2일 MSCI 이스라엘 상장 지수펀드의 장외 거래량 중 거의 100%가 국매더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국매더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그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해당 종목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논문 발표 때문에 저자들은 공격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매더로 인한 이익이 1억 달러 이상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뉴욕대학교 교수이며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이번 연구를 집필한 저자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소재시나 특정 금융회사, 정부기관 또는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엿듣고 이에 따라 행동했을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도 하마스의 공격 전에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거래소에서 이스라엘 기업 국매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하마스의 공격 직전에 이들 기업에 대한 위험한 단기 옵션 거래에 급격하고 이례적인 증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청 등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어가 되는 이스라엘 규제당국은 현재 이 문제를 당국에 알려져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조바윤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조바윤 대통령과 그 일가족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화당 주도 연방 하원 감독위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회사에서 부친에게 돈이 흘러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사업에 관여해 부적절하게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자금은 헌터 바이든이 자동차 구입 대금을 갚은 것이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CNN 방송 등의 보도입니다. 연방 하원 감독위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헌터 바이든 회사인 오아스코피 씨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1380달러를 지급한 내역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이 같은 송금이 매달 이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소식 등은 CNN 방송에 최소 3차례 송금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에 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불분명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아들의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이 호두 자동차 대금을 부친에게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을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헌터 바이든은 당시 마약 중독 문제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신 자동차를 구매해줬다고 합니다. 일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의 사업에서 결코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연셈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연방 하원의 코모 위원장은 실패한 탄핵 스턴트를 시키기 위해 거짓 주장으로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오늘 공개된 공개 보고서로 포드 차량 구매가 탄핵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은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과 그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 감독위와 법사위원회, 조세무역위원회 등 모두 세 곳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된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서 이사로 있으면서 거액을 받은 의혹 등을 집중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의 사업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의 내부고발자 증언을 토대로 연방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는 수사 외압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마사지 체어와는 컨셉을 완전히 달리한 것입니다. 이 마사지 체어는 오리엔탈 메디슨적인 기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혈자리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경락을 타통을 시키게 되고요. 경락이 열리게 되면 그 통증이 아주 오랫동안 다시 오지 않게 됩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방에 경락 이론이 결합되어 있는 마사지 체어의 신기원을 경험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한의밀치 거주지원 중심으로 한 지역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성실해 건강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고브에서 질높은 건강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진료,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플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며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달 1일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헬스케어.고브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으로 전화하세요.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겉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포탄 규모가 유럽 전체의 지원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내 유력 언론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독재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아 주목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 해당 내용을 미리 한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도 하마스의 공격전에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가족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공화당 주도 연방하원 감독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자남 헌터 바이든이 회사에서 부친에게 돈이 흘러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메타와 아이비엠을 주축으로 57개 기업 및 기관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방식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동맹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AI 기술을 폐쇄적으로 관리해온 오픈 AI 등과는 상반된 전략을 펼쳐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S&P500 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형은행 픽테가 미국 납세자들과 공모해 56억 달러 이상을 은닉하고 5,060만 달러 상당 탈세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1억 2,29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칼스테이트 대학에 2만 9천 명의 교수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임금 인상이 핵심 쟁점으로 캠퍼스 측은 3년간 매년 5%씩의 인상을 제한했지만 교수진은 내년도에 12%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솔튼 호수 밑에 세계 최대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튬 국제 시세는 톤당 2만 9천 달러로 1,800톤의 리튬은 약 5,400억 달러 이상이며 이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 될 전기 자동차 3억 7천 5백만 대에 탑재할 배터리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코로나19과 독감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또다시 3중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지역에서 어젯밤 8시 9분경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흔들림에 놀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트 모어랜드 에베뉴와 버질 사이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드낮에 벌어진 일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LA 남쪽 지역을 지나는 5번 프리웨이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혼다 어쿠드 차량이 갓길에 멈춰 서 있던 대형 트럭을 들이받으며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19살에 10대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체포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및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차량 과속 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경적을 올리는 등 시끄럽게 운전할 경우에도 무인 카메라에 적발됩니다. 단속 시 차주에게 최소 800달러,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학 6년 내 졸업률이 62%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대학생 3분의 1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2017년 아시안 대학생의 6년 내 대학 졸업률이 7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백인이 68.5%, 히스패닉 50.1%, 흑인 4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미드우드 소재 에드워드 R. 모로우 하이스쿨에서 오늘 오전 9시 23분경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세 소년은 병원으로 후송됐고 용의자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스파입니다. 하지만 뉴욕 퀸즈 지역에서 지난 11월부터 스파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는가 하면 한 스파에서는 총격, 또 다른 곳에서는 성폭행 시도와 함께 여성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성폭행을 하는 등 4건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 타임스는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률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이 소재한 우수 한식당 3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뉴욕의 꽃, 수길, 주아 등 한식당 3곳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한식당들은 흑산식지로를 활용해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이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9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 한 해 동안에만 38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8건의 총기 난사로 197명이 사망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켜 마치 긴박한 탈출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미국인 유튜버 트레버 대니얼 제이커벡에게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958년 발표된 브렌다리의 락킹 어라운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가 65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79세를 맞은 노가수 브렌다리는 이제 역사상 최고령 1위국 가수로 올랐고 해당 노래는 발표된 지 가장 오랜 시간 만에 1위에 오른 노래가 됐습니다. 미 전국 할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하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뉴욕타임즈는 0.7명으로까지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벌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실은 사진 한 장만 보아도 놀이터 그네를 타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는 모습을 게재한 것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이유로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등으로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는 잔인한 입시 문화 지적, 숨 쉴 수조조차 없을 정도의 입시 경쟁이 아이들을 갖고 있는 것에 회의를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한국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또한 커지면서 점점 더 여성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사귀다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혼해 회의적인 남성들, 이에 따라 한국 젊은 세대들은 해외 이민을 가기를 원하고 고령층 부양 부담이 너무 커서 미래 없는 한국 탈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한국에서는 군인이 부족하고 이제 한국을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이제 저출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에 대한 경보성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뉴욕 탈춘은 한국을 예로 든 것이어서 미국 또한 그만큼 저출산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보다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